안녕하세요 호쏘입니다 하이! 이숙한 구도죠? 돌아왔습니다, 바로 돌아왔어요 하찮은 시리즈로 요즘에 3D펜이라고 알고 계세요? 3D펜으로 막 예술 작품도 만들고 피규어도 만들고 막 보수 공사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 오늘은 3D펜을 이용한 하찮은 만들기 대회! 뭐라고요? 미술 시간 같은 느낌 무소 미술 시간 하지만 하찮은 대회가 아니라 사실 썩 괜찮은 작품을 만들기 대회 누가봐도 썩 괜찮네 라는 느낌도 있죠 가장 중요한 건 재미있게 아 재미있게 이걸 재미있게 어떻게 합니까? 이거라도 출비도 쓰시고 혜리님이 하세요 실용적으로 많이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연필꽂이 필요하면 이렇게 만들어서 연필을 딱 꽂을 수 있게 그럼 이거 하나로 살림차리장만? 그렇죠, 장롱도 만들 수 있고 뭐 스타일로 만들 수 있어요? 필요한데? 건조기 하나면 건조기 그런 거 말고 반도체 들어간 거 말고 왜요? 왜요? 매력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우린 뭐 만들어 볼까요? 저희는 이걸로 이걸로 저는 우쏘 우리 부르마블에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말 있잖아요 말 네 그런 거를 주사위도 우와 주사위도 우와 진짜 실용돈이다 16면체로 만들어주면 안 돼요?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바로 3D펜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해볼까요? 예 제가 아주 좋아하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로고인데요 이 로고를 한번 멋있게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마스크 받는... 너무 어려워 말이 안 돼 처음 접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캐리어가 망가졌어요 그 망가진 캐리어를 대체할 수 있는 가방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쏘 사무실 이 거실을 본따 미니어처? 같은 거를 만들 생각인데 바닥부터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이 하고 싶겠죠? 일단 캐릭터가 서있을 발판은 완성이 되었고요 어느 생활이 아니야 진짜 어렵다 만들어 볼게요 내가 생각한 모양이 안 나오네요 와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어렵네요 보통 이거 만들다가 슬랩바로 바꿀걸요 요거 따라서 쭉쭉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오 너무 빨라x3 너무 빨라x3 아니 여기서 안 가? 아 졸리지 않아요? 아 졸리지 않아요? 아 졸리지 않아요? 한자리 에어 아 졸리지 않아요? 아 졸리지 않아요? 난 뭐가 되는 거 알죠? 잘 모르겠어. 옆에서 봐도 뭐가 되는 거. 근데 뭐가 신기해요. 그러니까 뭐 되고 있어. 안 돼. 되고 있다 하는 게 너무 신기해. 이게 예알되는 동안 짧은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죠. 중학교 때 되게 미술을 못 했어요. 미술 수행평가만 하면 맨날 D, F 그걸 보다 못한 저희 어머니가 하루는 숙제 과제를 대신해 주셨어요, 미술 과제. 벌써 웃겠는데요? 아 정말 엄마가 진짜 거의 밤을 새서 엄청 열심히 해 주셨어요. D를 맞았죠. D를 맞아서 돌아가자마자 그걸 어떻게 됐어 이랬는데 그 얘기를 해 주기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근데 어떡해. 엄마 D 나왔어. 일단 깔창.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깔창만 하루 종일 걸렸다. 이제 옆에 파란색을 채워두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됐고 이제 여기 위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의 로고만 그려주면 됩니다. 시간이 3시간 정도 걸렸는데 이거밖에 못했어요. 하지만 밑창과 옆에 이 부분을 만들었고 빨리빨리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퀴 좀 더 크게 해줄 거거든요 이제. 하찮은 때도 길었는데 괜찮은 건데에도 밤이 되도록 하네요. 집에 보내주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발표 한번 해 보도록 할까요? 어떤 작품인지 한번 출시해 봅시다. 늦게 완성한 사람부터. 늦게 완성한 사람부터. 늦게 완성. 항상 늦게 완성. 저는 신발을 만들었거든요. 오 신발을 만들자. 고택님. 아 이거 아니구나. 1번 작품 고택님의 신발입니다. 신발. 신어서 공개. 해보니까 너무 얇아서 이게 채워지지가 않던데. 맞아 채워지는데 한참 채워두던데. 3D 패널은 신발 커스텀 신발입니다. 대박. 신발 예뻐졌다. 세탁을 요하는 흰색 신발이었는데. 위창 색깔은 이렇게 파란 색깔로. 그리고 옆에는 노란색, 제가 좋아하는 주황색. 핑크색, 네온 색깔까지 가미돼. 튼튼하다. 세월이 더 단단한데요. 이게 3D 패널 이게 진짜 힘든 거거든요. 일일이다. 나 색깔 조합이 좋다. 색조합이랑 감각이 있으시네요. 한번 침꼬 침꼬 걸어볼까요? 아 걸을 수나 있나 저게? 다 부서지면 웃기겠다. 그거 걸어봅니다. 다 부서지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소리예요 그냥. 부러지지 않았을 거예요. 되게 튼튼해요 이거. 안 부러져. 이거 막 빼빼로 같은 거 아니에요? 튼튼해 튼튼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와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디투 님은 거의 시작한 이후로 엉덩이 하나 안 뜨고 그 자리에서만 계속 하셨거든요? 맞아. 어미드 스파이더맨 2 버전의 이 수트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어 수트를 만들었다? 입고 왔어요? 3D팬 스파이더맨 안에 입은가요?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다. 와 진짜 범인주 같아요. 정교하다. 이 3D팬의 질감이랑 스파이더맵이랑 되게 잘 어울린다. 그러니까요. 이가 생각보다 고퀄이다. 그쵸. 이 정도 퀄리티면 열심히 계속하면 수트되겠는데요? 그러게요 계속 이에 붙여서. 끝까지 이어서. 한번 합시다. 오늘 하고 갈까요? 이거 웹도 만들고 싶었지만 되게 오래 걸렸어요. 진짜. 속마람이 쳤는데만 3시간 넘게 걸려가지고. 이건 액자로 해놔도 되겠다. 부르마을에 필요한 마을을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저는 욕심으로는 저희 6명 다 만들려고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로 한 명. 고택님만 만들어 왔습니다. 고택이! 레고 아니에요? 잘 서요 그리고 이렇게. 진짜 잘 서. 진짜 말로 쓰기 뚫었다. 너무 커. 겁나 고퀄이야. 이거 진짜 고택 옷에 고택 바지네. 머리 봐봐. 오렌지 머리랑. 팔만 없지 다 있네. 팔을 못 만들었네. 말로 쓰기에는 좀 크다. 그러게. 저거 가져도 돼요 그러면? 가져요? 그건 아닌가 보다. 아니요 가져요 가져요. 비율도 고택님이랑 비슷한 거 같아요. 약간 상의를 좀 넉넉하게 입잖아요. 네 그니까. 단바지에다가. 진짜 신기하다. 박슈 박슈 박 박슈. 진짜 웰메이드. 머리 색깔 똑같아. 혜리님은 캐리어를 만든다고 하셨어요. 네. 캐리어 만들었어요? 네 캐리어 만들었어요. 진짜. 우와 잠깐만 저거 뭐야. 자. 캐리어. 이게 왜 캐리어야? 어쨌든 가방 형태를 하고 이렇게 해요. 자 이렇게. 우와. 혜리라고 쓴 건가? 뒷면은. 우와 겁나 멋있다. 웃소라고 써있어. 어디? 이게 뒤에 웃소라고 써있잖아요. 웃소라고 써있어요. 뒷면은. 웃소야. 아 그러네. 한참 보니까 보이네. 여러분 보이시나요? 매직아이 아닌데. 와. 뭐. 아니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거? 이건 뭐예요? 이거. 아 이런거 넣을 수 있다. 요즘 이렇게 아내가 보이는 백이 유행이잖아요. 맞아요. 아 그래요? 시스루 백인가? 이게 이렇게 들고 다닐 수도 있지만. 끌고 다닐 수도 있거든요. 보실래요? 바퀴까지 들고 끈다. 바퀴가 이렇게. 돌아가요. 돌리고 있잖아 혜리님. 아니 여기 돌아가요. 돌아가요. 끌면 돌아가요? 네 끌면 돌아가요. 자 보실래요? 어 바퀴 무너진다 무너진다. 으으으으 transp 바라. ались 혜리님 어떻게 잡 те.. 우리를 물어보는 거야 진짜? 꽤 괜찮은 게iful. 00. 시청자 분들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사실 혜리님이 캐릭을 만든다고 하셨을 때 이 정도 기대 cuenta. 진짜 잘 하셨어요 진짜. 사실 이 바퀴에서 우기셔서 그러지 진짜 잘 하셨어요 교훈 laugh 맞아요 근데 이게 없었으면 차라리 더 멋있었을거같 Feel You 근데 넌 가방이다 이 그냥 가방이라고 했으면 그냥 가방 이라고 그랬으면 오 웃? 저옵니다. 오사 그것은? 오우 norther ars but 사무실을 3D펜으로 만들어봤고요. 지금 이 풍경에 우리의 사무실입니다. 어떻게 했어? 일부러 들었어? 귀엽다. 왜 이렇게 잘 만들어? 자, 저희가 지금 보고 조명도 있고 초록 쇼파도 있고 저의 35세입니다. 귀엽다. 선박대에 마이크까지 달려있어요. 네, 맞아요. 이건 뭐지? 마이크 달려있는 게 놀랍다. 마이크에 가만 보면은 마이크 선도 있어요. 우와, 빨간색인데? 이런 거 어떻게 해? 그 어디 놀러가면 뭐 조감도. 아, 맞아, 맞아, 맞아. 조감도 해가지고 막. 아, 미니어처로 있는 거? 네, 미니어처로 있는 거. 와, 슬플리로 걸어가고 있고. 사람들이 막 걸어가고 있고. 고탱. 진결이 거의 있다, 거의. 고탱이 이거 바구니 한번 드세요. 고탱, 에어팟. 에어팟. 자, 고탱 변신. 신발을 거의 타고 왔는데. 고통 받고 있잖아요. 혜리가 부러뜨렸어요. 아니, 아니, 아니. 혜리가 부러뜨렸어요. 지가, 지가, 지가 뚫었어. 우리 조명 넘어트리면 어떡해요. 조명 넘어트렸어요. 저희 지금 사무실의 모습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봤습니다. 예에에에. 액자에 들어갈 만한 예술작품부터. 피규어. 와, 이거 진짜 피규어다. 신발. 커스텀. 커스텀 신발. 그리고 미니어처. 미니어처. 가방. 가방. 가방까지. 왜 가방이랑 바를 이용하세요. 슈우우. 디투님 바퀴 달린 가방 찾고 있지 않았어요? 어, 이거 쓰실래요? 어, 왔네요. 자, 디투님께 드립니다. 슈우우. 슈우우. 따끈따끈해 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만져가면서 스윙팬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실다면은 상단에 있는 투표 기능을 이용해서 가장 여러분이 생각하는 꽤 괜찮다 싶은 작품에 투표를 해주시고요. 우스울은 또 다른 재미난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안녕. 뚜루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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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안녕히 가세요.